바랍니다. 이재명 씨는 잡초 같죠. 생명이 아주 질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여러분들 대북송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과연 제대로 다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건데 오늘 대권 주자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당신이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야 자기 입장을 피력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굴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차선책은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꼬집네요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그 재판이 중단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를 가정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재판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거된 거와 다름없다 조선사슬 앞으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보십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89% 정도가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9%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오시원 서울시장은 지금의 침묵은 비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불법 대국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할 말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이야기 있어서 잘 알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경기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겠죠 오시원 시장이 직접 광력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사에게 덕이 되는 그런 중대한 유엔의 이름 제재까지 여러분들 다 넘어서는 그런 일을 부지사가 혼자서 어떻게 이름 처리하겠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왜 대장동 벽형동 대북송검 등등 이재명 지사 입회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대표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시원 서울시장은 시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라든지 그렇게 광력시장들의 권한이란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인 서울시장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개입했다는 그런 논지를 펴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시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행사상의 소주를 받지 않아야 한다의 소주에 재판이 포함되냐의 해석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인 논의뿐이었지만 그대의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행사 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어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결국 재판을 계속해서 미루어 가지고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검사들을 금박하게 또 탄핵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 가운데 정확하게 그 수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00% 이재명 당대표에게 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재판 속도입니다 이화영의 3심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이재명의 3심에 최소 5년에 7년 정도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위성만 따지면 이재명은 지금부터 한참 전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당위성에 대해 얼마나 반대로 움직여 왔는 걸 생각하게 되면 꿈을 버리고 싶지 않지만 회의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아주 현실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꿈쩍 안 할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만 명 정도가 되는 시민들이 89%가 재판부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수 시민들은 꿈 깨라 그건 불가능하다 재판 그냥 뭉개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래도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돌아가냐 이야기죠 정의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의 이익인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의 이익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그냥 힘을 가진 자가 그냥 정의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선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법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뭐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기대를 걷고 있지만 찬물을 확 끼얹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끌고 나면 다 대통령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이야기지만 현실론과 당의론을 우리가 여러분들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책을 통해 반성된 책을 이용해 줄 거예요